안녕하십니까, 오은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전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0명 가운데 해외 유입은 16명, 국내 발생은 264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서는 서울 134명, 경기 63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212명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0명이 더 늘어 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193명까지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서울 방문 판매업체 무한그룹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 상가와 피트니스 센터로 퍼지면서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지역 감염이 16명 더 늘어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가 65명까지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대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지는 못한다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